이번 시간에는 부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는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유동부채와 1년 지나서 상환해도 되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합니다 유동부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일반적인 상거래를 하면 상품이나 온재료를 사오고 거기에 따른 거래를 말합니다 상품이나 온재료를 사오고 외상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을 쓰시는 거고요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상품이나 온재료가 아닌 물건을 사오고 외상했다거나 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함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미지급금입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외거래서나 이렇게 쓴다고 되어 있죠 이제 보겠습니다 나라 상사에서 온재료 10만원에 매입하고 반액은 현금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라고 했을 때 사오 물건이 온재료이므로 그 외상은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합니다 나라 상사에서 온재료를 매입하고 발행한 약속어음 10만원이 만기가 되어 당자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재료를 매입하고 발행한 약속어음은 지급어음이 되고 지급어음을 당자수표를 발행해서 갚았기 때문에 부채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어음을 차변에 쓰고 대변에 당자수표를 쓰게 됩니다 둘 다 유동부채임으로 외상매입금이든지 지급어음이든지 1년 내에 다 상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약정을 했는데 1년 내에 우리가 갚기로 한 것을 말하고요 지급어음은 만기가 1년 이내짜리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1년 이라 하면 다음 년도 말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올해가 2015년이면 내년 말까지가 1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미지급금은 앞에서 말한 대로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발생된 채무이구요 미지급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미지급금으로 씁니다 미지급 비용은 결산시에 사용하는 게 계정이죠 그게 주로 결산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 미지급 비용에서 학습하도록 하구요 약소거음을 발행한다 할지라도 상거래가 아니면 미지급금이 나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약소거음 발행했을 때 한번 생각을 더 하셔야 된다는 말이야 예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예수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좀 더 어려우시면 강사료 그 다음에 급여 이자 지급하면서 우리가 지급하면서 우리가 소득을 지급을 해야 돼요 뗀 것 온천징수한 것 얘가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그 온천징수한 돈을 잠깐 가지고 있다가 국가나 기관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제를 보겠습니다 나라 상사에서 업무용 기계를 10만원에 매입하고 반액은 약소거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두 다루 갚기로 하였다고 되겠죠 그래서 약소거음은 사업물건이 기계이므로 즉 상품이나 온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약소거음을 발행했다 할지라도 지급금을 처리하지 않고 미지급금을 처리해야 됩니다 두 다루 갚기로 한 외상도 미지급금으로 같이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과 같이 처리가 됩니다 5월금 급여 100만원 중 소득세 만원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제하고 나머지를 보통계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뗀 돈이죠 급여는 근로소득이고요 누구나 소득을 지급하면서 뗐기 때문에 예수금을 처리가 돼야 됩니다 가수금 보겠습니다 현금을 받았는데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 안됐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계금평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원인을 모르겠다 아무리 확인해봐도 그러면 가수금으로 처리해 놓으셨다가요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되는 계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수금 선수금은 미리 받은 계약금입니다 착수금 쪽으로 미리 받은 거 상품이나 제품을 주기로 하고 또는 다른 것을 판매하기로 하고 미리 착수금을 받죠 그럴 때 사용하는 계정으로 해당되는 물건을 차후에 받으면 그때 선수금은 장부에서 제거됩니다 그때까지 사용하는 임시 계정입니다 선수금은 부채가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물건을 줘야 될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죠 계약금을 받는 순간 물건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긴 겁니다 단기 차입금은 기업에 필요한 운용자금 조달을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건데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겁니다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거 이렇게 하고 관계돼서 당자차홀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자차홀은 뭐냐면 당자예금 계좌를 만들 때 은행과 당자차홀 계약을 맺습니다 즉 당자예금 통장에 돈이 비워도 얼마까지는 은행이 지급해 준다는 조건이죠 그걸 당자차홀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즉 마이너스로 통장 잔액이 돼도 계속 은행은 빌려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당자예금 계좌의 잔액이 마이너스로 찍히겠죠 계좌의 잔액보다 더 많이 발행하게 되면 그 마이너스로 찍힌 것은 회계처리는 음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로 찍힌 것은 은행이 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통장에 돈 넣으면 즉시 그게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 당자차홀도 예전에 썼던 계정인데요 지금은 이 당자차홀도 단기 차입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험시에 당자차홀로 처리하라는 문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당자차홀된 금액은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내용을 알 수 없는 돈 10만원이 당사 보통 계좌로 입금됐죠 내용을 알 수 없는 이 돈 10만원이 가수금이 됩니다 나라상사에서 제품을 10만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만원을 현금으로 미리 받았다 제품은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만 한 거죠 거래가 아닌 근데 계약금 받은 것은 거래가 맞아요 그래서 차별의 현금 그 다음에 대변의 선수금이라고 쓰게 됩니다 기업은행으로부터 1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당사 건물을 저당으로 제공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건물을 저당으로 제공한 것은 담보로 제공한 건데 이거는 거래가 아닙니다 근데 100만원 대출 받은 건 거래죠 근데 100만원은 근데 내년 10월 25일까지 갚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기 차익금이 되겠습니다 자 미지급 세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 세금은 우리 회사가 회계 1급일 때는 법인 되겠고요 법인세 중간에 예납을 해야 됩니다 그 예납을 할 때 우리가 선납 세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언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음 년도 3월에 납부해요 그럼 결산일이 되면 1년간 1년간 번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법인세 비용으로 그러면은 결산시에 법인세 비용 처리하실 때 1년치 법인세 비용 처리하고 미리 낸 선납 세금 제외한 나머지 일은 뭘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가 다음 년도 3월 31일까지 우리가 신고하고 낼 것이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 처리한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부가가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법인의 분기별로 내야 될 부가세 예수금과 공제나 또는 환급받을 부가세 대급금을 서로 상계하게 되는데 내야 될 금액이 공개받을 금액보다 클 경우 그 나머지 차액을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미지급 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발생된 비용으로 이렇게 되어있죠 즉 12월 31일까지 발생된 비용이 있다면 이 지급일이 다음 년도라 할지라도 회계에서는 그게 올해 비용이 맞으니까 지급을 내년에 한다고 내년에 처리하면 올해 비용이 내년에 처리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보고요 반드시 올해 비용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발생됐는데 지급일이 다음 년도이면 결산 시에 이 부분을 회계 처리에 반영을 해야 돼요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단기 차액금 1억이고요 이자 120만 원을 다음 년도에 온금과 이자 다 상환하기로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액을 이렇게 했을 때 단기 차액금으로 7월 1일자 쓰고요 문제는 이제 상환일이 다음 년도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다음 년도에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자가 올해부터 시작이 돼요 7월 1일부터 올해 7월 1일부터 빌렸다면 그럼 결산일이 끼게 되고 이자 계산해봤더니 단기계 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내년 거고 내년에 전부 다 120 이자 비용으로 잡으면 올해 이자 비용이 내년에 과대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 세계에서는 결산일까지 발생된 비용이 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처리하고 아직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선수 수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수익은 이미 받은 수익 중에서 다음 년도에 속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게이자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1년분 120만 원을 받아 수익 처리하였다 그러면 그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보면 차변의 현금 120만 원 임대료 120만 원 해서 전부 다 수익 처리가 되죠 그런데 그 1년분이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라고 했을 때 임대료 계산이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는 60만 원만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20을 처리하게 되면 문제가 많죠 그래서 60만 원은 내년 거 비용이므로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에 내년 거 수익이므로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에 수익 처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결산시에 이 부분을 수정하게 되는 거죠 12월 31일자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임대료 60만 원은 빼고 선수 수익 60만 원 이럴 때 필요한 계정입니다 펜을 들고 잠깐 써봅니다 미지급 비용은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발생이라고 쓰시고요 선수 수익은 수익의 이완이라고 쓰십시오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 부채는 비유동 부채 중에서 결산일, 보급기간 종료를 현재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말합니다 비유동 부채의 대표적인 거 장기차익금이 있어서요 장기차익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기차익금이 발생되면 장기차익금의 상환일은 1년 지나서 갚는 거죠 그래서 5년 후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장기차익금이라고 써놓고요 이제 1년 남았어요 계속 1년씩 1년씩 지나갔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장기차익금으로 보고하게 되면 비유동 부채로 보고가 돼서 보고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1년 내에 갚아야 된다고 되면 처음에 비유동 부채로 분류가 됐다 할지라도 유동 부채로 꺼내서 보고서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장기 부채이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하죠 장기 부채 중에서 1년 내에 갚아야 된다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회계처리가 장기차익금을 장부해서 빼고요 이 장기차익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꾸는 걸 대체한다고 그러죠 대체해 주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결산일로 하게 되는 거죠 시험에 나올 경우 결산 문제도 나오고요 회계 1급부터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올 경우 틀릴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좀 중요 표시를 해서 잘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제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단기차익금에 대한 이자 비용 중 미지급액이 10만 원 있다 이 말은 시험 문제 출제자가 낸 의도를 잘 아셔야 되는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이자가 10만 원인데 아직 지급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따라서 비용의 발생분에 대해서 회계처리해라 이런 말이므로 이자 비용 10만 원 미지급 비용 10만 원 처리합니다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사무실 1년분 임대료 120만 원 중 미경과분 즉 내년 거 10만 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대료에서 10만 원을 빼고 나머지 선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임대료에서 10만 원 빼고 선수 수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선수 수익은 내년으로 내년으로 수익을 넘겨서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정으로 수익인데 미리 받은 수익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부채에 속하는 겁니다 결산일 현재 장기차익금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은 다음 년도 6월 30일까지 갚아야 된다 그러면 이 10만 원은 유동부채로 분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만 원을 장기차익금에서 빼가지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급 배당금은 배당 결의를 했는데 아직 배당을 주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써 현금 배당에 한해서 사용합니다 배당 결의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주총회를 해서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작성한 거 각종 보고서 작성한 것을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확정일이라고도 하죠 이 배당이 확정되면 그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배당 확정을 받고 각종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을 해야 된다면 한 달 내에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회사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확정된 날짜로 확정이 되면 회계 처리가 돼야 됩니다 인여금에 대한 확정된 날짜로 현금 배당을 주기로 했는데 주지 못했다라고 그런다면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처리한다 이거죠 배당을 지급하면 미지급 배당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을 아직 주지 못했으니까 부채 속하는 거죠 여기까지 한 내용의 자산과 관계돼서 그 반대된 계정을 한 번씩 더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론만 이렇게 계속하고 그 다음에 실기해야지 하지 마시고요 이론 하나의 부채 파트가 끝나면 그걸 동일하게 실기에다 그대로 일반적인 배경에다 그대로 연습해 보는 배경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같이 하시면 더 빨리 이해가 되고요 분기가 더 잘 됩니다 반대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입 채무의 반대는 매출채권입니다 매입 채무의 외상매입금의 반대는 외상매출금이고 매입 채무의 지급업의 반대는 받으러움입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은 매출채권이라고 하죠 미지급금의 반대가 미수금입니다 가수금의 반대가 가재금이고요 선수금의 반대가 선급금입니다 단기차익금의 반대는 단기대금이고요 미지급세금의 반대는 선납세금입니다 미지급용의 반대가 미수수익이고 선수수익의 반대가 선급용이 되겠습니다 반대되는 계정이 있는 것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유동부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동부채는 말 그대로 유동부채가 아닌 것 그랬으니까 상한일이 1년 이후인 부채를 말합니다 총 4개를 남기셔야 되는데 첫번째 사채, 두번째 장기차익금, 세번째 임대보증금, 네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회계 1급 시험에서는 그 4개 중에서 사채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시험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채는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중권 중에 한가지입니다 왜 발행을 하냐면 거액의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합니다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채를 발행하면 돈을 빌리는 것보다 조금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한데 그 이유는 사채를 발행할 때 취급해야 되는 이자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면요 돈을 빌리면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사채를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발행방법에 세가지가 있습니다 액면발행, 할인발행, 할증발행 첫번째 액면발행은 우리 회사 사채이자고요 시장이자가 같을 경우에 액면금액 그대로 발행하는 걸 말합니다 할인발행은 우리 회사의 사채이자가 시장이자보다 낮을 때 발행하는 것으로서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낮게 발행됩니다 할증발행은요 할증발행은 우리 회사의 액면이자가 시장이자보다 높을 때 발행하는 것으로서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클 때를 말합니다 관련 회계처리를 보겠습니다 액면발행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보겠습니다 대변에 사채라고 씁니다 액면금액을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사채 쓰실 때 차변에 받은 돈을 쓰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금액이 일치가 되는 거죠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에 사채라고 쓰는데 항상 액면금액을 쓴다는 거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할인발행은요 액면금액보다 발행금액이 적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변에 사채를 쓰고 차별에 받은 돈을 쓰고 그 차액을 써야 되는데 그 차액 이름이 사채 할인발행차금입니다 밑줄 긋습니다 애우셔야 됩니다 사채이고 애도 애워야 되죠 일반적으로 사채는 만기가 3년에서 5년이기 때문에요 그 3년이나 5년 후에 갚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유동부처럼 분류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회사들이 사채를 발행할 때 할인발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할인발행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할인발행했을 때 차액의 이름 사채 할인발행차금 그럼 이 보고서에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 이거 사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단과 같이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고 할인발행차금이 있다고 단과 같이 이렇게 표시하죠 해당되는 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입니다 재무상태표에 그래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되는 거 앞에서 배웠던 거 매출채권에 대손충당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류계 이런 거 있었죠 할증발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증발행은 액면금액보다 비싸게 발행하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발행금액이 큼으로 그 차액을 뭐라고 쓰냐면 사채 할증발행차금이라고 씁니다 밑줄을 긋고 중요 표시합니다 사채 할증발행차금은요 사채에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재를 합니다 사채 할인발행차금이 차감이라면 이거는 빼는 거라면 빼는 거라면 얘는 플러스 플러스 부과하는 겁니다 사채를 발행할 때는 사채 발행비가 거의 대부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금융권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부분입니다 여기다 밑줄을 긋으시면 되는데요 사채가 액면 발행되었거나 할인발행된 경우 사채 관련해서 발행하면서 수수료가 발생했을 때 그 사채가 액면이나 할인면 그 수수료를 사채 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고요 할증발행했을 때는 사채 할증발행차금에서 차감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수수료가 나오면 수수료가 안 나왔을 때보다 훨씬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 총액 10만원의 사채를 9만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할인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채 대변에도 액면 금액으로 쓰시고요 차변에 보통액을 차변에 사채 할인발행차금 쓰게 됩니다 액면 총액 사채에서 차감하니까 차별을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채에서 차감함으로 차변에 액면 총액 10만원의 사채를 12만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이건 할증발행한 거죠 그래서 사채 액면 금액으로 써야 되므로 10만원 보통예금 받은 돈 그 다음에 사채 할증발행차금 사채에서 부과해야 되므로 대변에 써야 됩니다 액면 총액 10만원의 사채를 액면 금액으로 발행하고 수수료가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나왔죠? 5000원 그러면 액면 발행과 할인발행시에 수수료 나오면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사채 할인발행차금이죠 잘 생각해보면 이게 맞을 겁니다 사채 액면 금액으로 써야 되니까 쓰시고 대변에 받은 돈 씁니다 그래서 수수료 5000원 제가 받았습니까? 95000원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10만원짜리 사채를 10만원에 발행했는데 수수료 때문에 5000원 손해받잖아요 손해가 발생되면 사채 발행시에 사채 할인발행차금을 쓰므로 사채 할인발행차금 5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수수료도 하나의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액면과 할인발행시에 사채 발행하고 수수료 나오면 그 수수료는 손해 해당되니까 사채 할인발행차금이고 할증발행했을 때는 사채 할증발행차금에서 차감하는 거죠 이 부분에 의제를 보겠습니다 사채 액면 금액 10만원짜리를 15만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수수료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계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사채는 액면금으로 쓰라고 그랬으므로 대변에 사채 10만원을 쓰고요 차변에 이거 15만원에 발행했으니까 보통계금 15만원인데 수수료 만원을 떼니까 13만원 밖에 되지 않아요 원래 사채 할증발행차금은 5만원이었는데 수수료를 차감하고 쓰라고 그랬으므로 차감하고 쓰므로 4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 되시겠죠 다음에 할인에게 상각 할증에게 환입을 보겠습니다 사채를 할인 발행하면 사채 할인 발행차금과 사채 할증 발행차금이 생깁니다 얘네들은 최종 상환시까지 없어져야 되겠어요 최종 상환시까지 없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온금만 사채 발행한 액면 금액만 우리가 주고 다 상환을 대금을 사채를 액면 금액만 주고 사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차금과 사채 할증 발행차금이 생기면 매년 상각해서 또는 환입해서 장부해서 없애도록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자를 지급하면서 그 해당되는 금액을 상각하게 되는데 상각하는 논리가 이렇습니다 사채를 만약에 할인 발행했다면 사채 할인 발행차금이 생깁니다 이 할인 발행을 한 거는 시장 이자고 우리 회사 액면 이자가 차이가 발생해서 생긴 거죠 우리 회사 이자가 낮아서 그러면 매년 이자를 결산일날 주기로 했다면 이자 지급일날 주기로 한다고 하면 결산일날 이자비용 처리가 되죠 이자를 주기로 한 날 당과 같이 처리가 돼야 돼요 이자비용 만약 결산일날 지급한다면 결산일날 이자비용 쓰고 현금 쓰고요 이걸로 해서 끝내면은 얘가 안 사라져요 사채 할인 발행차금이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차금은 이자의 차이 때문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삼각할 때 이자를 지급할 때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자가 지급되면서 사채 할인 발행차금이 삼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삼각되는 이 금액이 얼마큼씩 삼각되어야 되냐 이게 중요한데 회계에서는 당과 같이 대적되어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 다른 말로 시장이자율 라고 그러거든요 유효이자율을 시장이자율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장이자에 맞춰서 시장이자에 맞춰서 삼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시장이자는 어떻게 되냐면 매년 매년 시장이자는 올해보다는 다음으로 다음 연도에 다음 연도보다는 그 다음 연도에 즉 미래로 갈수록 시장의 이자는 높아져요 즉 우리가 전기예금통장에 돈을 넣으면 1년보다는 2년 2년보다는 3년의 이자가 더 높아지죠 특히 봉인식으로 넣으면 거기다 이자를 플러스해서 하기 때문에 더 높아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회계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 처리하실 때 이자 비용 처리하실 때 그 삼각 금액을 점점점점 가면서 많이 처리해 가면서 이자 비용을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매년 미래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삼각이 되기 때문에요 이자 비용에 비례해서 삼각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커진다는 거는 이 금액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금액이 커진다는 거는 점점점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없애가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채 장부 금액이 사채 장부 금액이라는 말이 사채 액변 금액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뺀 건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매년 가면 갈수록 사라지니까 장부 금액은 다음 년도 다음 년도로 가면서 커지게 됩니다 처음엔 작았다가 그래서 이자 비용은 다음 년도로 가면서 커지고요 사채 장부 금액도 다음 년도로 가면서 커진다는 거 이런 거 이론에 대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실기에는 개정 과목 사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다음에 수수료가 발생했을 때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론에서는 이런 것까지 하시면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제 급시탈 예제는 아까 말한 건 이자가 사채 이자가 만 원 근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또 만 원이다 그러면 회사는 이자 비용 2만 원 처리하셔야 되고요 현금 만 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만 원을 없애는 거죠 이 이자 비용 만 원이 추가로 더 된 거는 우리 회사가 이자가 낮아서 이자가 낮기 때문에 사채를 할인 발행하면서 발생된 그 차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삼각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비동 부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차익금하고 임대보증금 이제 퇴직급의 충당부채가 남았는데요 장기차익금은 상환일이 1년 이후 그래서 한 5년 후에 돈 갚을게 하고 빌렸다 그러면 장기차익금이죠 이거 하나만 오면 안되고 얘 상환일이 1년 이내가 되면 유동성 장기부채로 결산시 대체해야 된다는 거 항상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은 임차보증금에 반대에요 임차보증금이 어떤 물건을 임차하기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는 보증금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 다 쓰고 나면 돌려받죠 그래서 자산이라면 임대보증금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임대해주고 보증금을 받았을 때는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은 보통 부동산이 많지만 동산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노는 중에 보증금을 받으면 임대보증금이고요 그 보증금은 기간이 완료되면 다시 갚아야 되므로 부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체 계약서 이런 거 쓰실 때 1년 초과해서 쓰기 때문에 비기동 부채에 속합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요 회사에서 직원 퇴사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돈입니다 전 직원이 퇴사할 거라고 대비해서 혹시 결산일이 되면 퇴직금을 받아야 될 직원이 있는지를 보고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을 1년 일한 거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니까 결산일이 되면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고요 대변에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해서 대변에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해서 충당을 해 놓아야 됩니다 다음은 한번 보시죠 1년 이상 근속한 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요건이 되면 퇴직금을 주는 날 퇴직급여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1년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주므로 매년 결산시마다 퇴직급여를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퇴직금 나갈 때 비용 처리하면 그 비용이라는 게 여러 해 동안 일한 거에 대해서 한꺼번에 비용 처리되므로 합의적이지 않죠 그래서 결산일이 되면 직원한테 퇴직금을 직접 주지는 않더라도 퇴직급여가 비용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차변에 퇴직급여 잡고요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해서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 직원이 퇴사하게 된다면 여기서 꺼내서 지급을 하는 거죠 근데 매년 직원의 급여는 인상이 되고 인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설정할 금액이 또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설정할 금액 설정할 때 올해 전 직원이 퇴사할 것에 대비해서 100만원 주기로 했다고 100만원 설정하면 되는데 내년이 되면 직원의 급여가 인상되니까 1년간 일한 거에 대해서 최근 3개월치에 한 달치가 보통 퇴직금이므로 그 3개월치 퇴직금 평균 한 달치를 내면 그게 좀 올라요 그럼 내년 되면은 추가로 더 보충을 해야 됩니다 보충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단기말 퇴직금 추계액에서 작년에 퇴직금 추계에서 가지고 있는 돈에다가 혹시 중간에 퇴사한 직원들 거 퇴직금 줬다 그러면 그거 뺀 나머지가 단기말에 남아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거든요 그걸 뺀 나머지를 보충하는 거죠 즉 올해 전 직원 퇴사에 대비해서 퇴직금은 100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작년에 80만원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올해 퇴사한 직원이 없다 그러면 20만원만 보충하면 되는데 만약에 올해 퇴사한 직원이 있고 한 사람한테 10만원 줬다 그러면 10만원 빼니까 30만원을 보충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가로에 있는 이 부분에다 밑줄 한번 그으시고요 당기말 또는 기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 방법은요 비손충당금 보충하는 방법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하는 방식으로 설정을 해갑니다 다메이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회사가 사내에 유보할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외부에다 불입하기를 원하죠 만약에 그 외부에다 불입했다면 그 외부에다 불입한 만큼은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외부에다 불입하는 게 있다면 두 개거든요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보험예측 이런 것들은 이 두 개의 계정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계정이라는 거 좀 노트를 하셔서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부채의 반대가 이제 채권인데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비유동부채에 반대되는 계정은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사채에 반대되는 계정은 없고요 채권에 장기차익금에 반대되는 계정이 장기대여금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에 반대되는 계정이 임차보증금입니다 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